안녕하세요. 먹티 조사원 백아스입니다. 신규 검증 중에 위험한 곳인 CNN과 베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CNN은 2022년 11월 2일에 도메인 생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주소가 변경된 적이 있고 현재 양방드립, IT 탈퇴 등 다양한 이유로 먹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용 중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액 환전 후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베팅은 2023년 1월 18일에 도메인 생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주소가 변경된 적이 있으며 IP, 양방드립, 걸치기 등 다수의 먹티 사건이 발생한 곳이니 절대로 이용을 하지 마시고 다른 검증되는 업체를 찾아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쓰고 있는 사이트가 궁금하다 하시면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식을 작성하셔서 저희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잘못된 사이트 이름이거나 주소일 경우에 글이 삭제가 되니 정확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